스리와 나는 뽀뽀를 자주 한다. 참 좋다.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 사랑스러움에 못 이겨. 딸 뽀뽀 한번 하자 라고 했더니 스리 한 말씀 하신다.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.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다. 마음을 알았는지 스리 조망만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스리그머니 뽀뽀를 했다. 떠나보낼 때는 언제 입고? 뽀뽀 고래 2012년 5월 31일 스리 5세 2개월 고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